아이고, 카베나샤. 아파 좀. 화장고 없어? 뭐가 예쁘다고. 내가 널 편들고 싶어도 못들어. 까마귀 고기 먹었어? 너희 아버지하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무슨 배짱이야? 뭐, 오늘도 달 거야. 아이고, 아이고. 말만 그러지 말고 제발 좀 해. 어? 어디 가게? 주말에도 좀 쉬지? 아침부터 어딜 가? 투자 설명회 때문에 준비할 게 있어요. 이거요, 핸드백이에요.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. 어머. 역시 울 장남이 내 생각해준다니까. 고마워. 아껴 쓸게. 별로 좋은 것도 아니네. 엄마, 나중에 진짜 비싼 걸로 한 천만 원짜리? 그래, 그걸로 사줄게. 아휴, 입만 살았어. 단 돈 만 원짜리라도 사다 주면서 하풍 따라. 와, 엄마 나는 약속은 지키거든? 술 좀 적당히 마시고 다녀.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? 아버지, 어머니 망신 시키지 좀 마. 아 진짜 다들 왜 그래? 나만 보면 막 잔사류 가고 싶어서 입이 근지근지 커리나? 너도 곧 서른이야. 얼마 안 남았어. 악가림은 할 줄 알아야지. 할 거야. 걱정 마.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. 잘 다녀와. 네. 고모는 나갔어? 아직도 술이 더 있겠니? 미고 있는 고물을 왜 찾아? 어? 어젯밤에 갔는데? 꿈인가? 아닌데? 대문 앞에서 내 이름 부르면서 막 울었는데. 콩나물 꼭 마시고 정신 차려. 어.